저희가 K-POP 시상식이긴 하지만 K-무비, K-드라마, K-라이프스타일 그런 걸 녹일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고요 이제 유진 씨가 마이네임에 나왔던 한소희 씨랑 정말 친자매가 아니냐는 정도의 굉장히 화제가 됐던 게 있거든요 그래서 마이네임의 복도 씬을 해보자는 게 나왔고 30초 되는 씬 하나를 위해서 가서 연습을 하고 그리 스턴트맨들하고 계속 합을 마친 거고 그래서 K-POP과 K-무비가 콜라보가 되는 그런 무대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K-POP과 K-무비가 콜라보가 되는 그런 무대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M-미디가 콜라보가 되는 건 좋겠어요 저희는 마지막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가장 활용점정이 되는 부분이 보스인데 이영준 피디가 제가 허성텔의 배우를 섭외하고 있습니다 내가 호랑이 새끼를 키웠구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